이야기에 영어 어떻게 때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녹음모님이 천캐슈를 후원하였습니다 티비 끄면 4천개 깜짝이야 코드 뽑아버렸어 노곰모님이 사천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사천캐쉬가 사천개 아님? 그래 사천개라도 했을거야 아 사천..사십개라도 했을거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하 네 사천개는 사십만원이구요 최유리 카나오님이 만삼천이백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거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다시 킬려구요 아 네 다시 킬려구요 어떻게 된일이지? 에어비앤비 어머 켜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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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매니저 맞지 아까 매니저 왔나? 아까 매니저 왔나? 해장이 안녕 아 해장이 안녕 맞지 뒤에 남자가 어딨어요 해장이 안녕 나는 사천개인줄 알고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사천인줄 알고 호다닥 달려가서 뽑았는데 이런일을 이런일을 통수를 당하다니 죄송해요 BJ는 어쩔 수 없는 풍미세입니다 사실게 감사합니다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그래 그래 어떻게든 하천개의 그런 대박 미션을 줬겠어 안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 개혜자 미션이었던거지 응?